애지 미용가죠 애지 미용가? 애지 미용가지 중지는 어디 있지? 안해 중지 어딨어? 여기 보여? 응 중지야! 너 왜 먼저 들어왔어? 중지는 테트레이용 있어서 미리 넣어놨어 애지야 있어보자 애지 가자 중지야 어디가? 중지 미용가죠 예뻐지려고 너무 이쁘다 엄마 중지는 미용가죠 우와 중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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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뭐해? 나 얼굴 관리하지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휘어진 부분으로 이렇게 폭선을 따라서 살을 올려줘 쓰르르 밥먹고 애정이 들려가죠 그래야지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회전을 하면서 위로 올려주는거야 동글동글 동글 이렇게 이렇게 피리야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이 있는데도 그래 여기 싹 터진대 여기는 아쿠정동 닭으로 가요 맛있겠다 떡만 드세요 떡 떡 떡 떡 떡 안 먹는거 아니에요? 내가 다 먹었어 진짜? 여기 떡자국이 보이는데? 어디? 떡 다 먹었어 나 떡 못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리 드세요 제가 애지야? 헉 여기야 아 애지인줄? 애지 아니에요 어 애지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물 마시는 어떡해 먹방 물이 많아서 토요일은 안 되세요? 토요일은 괜찮아요 12일이 괜찮아요 그럼 12일이라도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 6월 12일 12일이? 네 별일 없어요 코스앞 엄마 나 애비 돌아와 아이고 이뻐라 얼굴 눈물 흘리고 이런데 얘가 안 보지 애지 또 무서워 좌철들이랑 지나가서 중지야 봐봐봐 아 애지네 애지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누가 이렇게 이뻤어 아이고 이뻐라 집에 왔다 도착 중기 도착 중기 아빠 애지는 씻어 아니 창피하게 씻어는 걸 찍으면 어떡해 아이고 어이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